이렇게 차는 실거락입니다. 보시면은 조름기는 GT2구요. 여러분들 이게 라크락이다 보니까요. 흙에서도 가고 아스팔트에서도 돌이소는데 얘가 좀 다른 애들보다 빨라요. 5호구 모터라여서 좀 빠릅니다. 보세요. 그러다가 라크락을 만나면 이 라크락이잖아요. 여기서 살살 천천히 힘도 잡고 누워줘요. 계속 갈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. 개미지부 건드리버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올라오면 차가 되겠습니다. 재밌게 즐기시구요. 살짝 테스트 됐으니깐요.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